뭐뭐를 못참겠어 I can't stand 안녕하세요 여러분. 데이 31입니다.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? I can't stand 스탠드가 일어서다 라는 뜻도 있지만 경기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. I can't stand 너무 싫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데이 31 부터 35 까지는 뭐가 싫어요 라고 하는 표현들을 배우실 건데요. 뭐 하는 게 싫다 부터 시작해서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까지 다 적절한 영예적 하지만 좋다 와 함께 싫다 도 그만큼 많이 표현하니까요. 그러면 오늘의 첫번째 문장 가보죠. The first one is, I can't stand mosquitoes. 아, 나 목이 너무 싫어요. I can't stand mosquitoes. 아, 정말 목이 못 참겠어. 정말 싫어. They fly near your ear, and you try it. 네, 맞아요. And you hit yourself by accident. 아, 정말 I can't stand mosquitoes. 목이 정말 못 참겠어. 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. I can't stand it anymore. I can't stand it anymore. 그 잇이 이제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거인 거죠. 아, 더 이상은 anymore. 더 이상은 그거 못 참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I can't stand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들이 오면 되는데요. 명사, 대명사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. The next one is, I can't stand being lied to. But actually, for me, often I like being lied to. Like if I get a bad haircut, and I say, Hey, do you like my haircut? 할 때 누가 너무 솔직하면 사실 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. Yeah, like I want people to lie to me. Hey, nice haircut. Oh, those pants look good. 자, stand 도 여러분 동명사 ing 형을 목적으로 취하거든요.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가 올 수도 있고, 이렇게 동명사가 올 수도 있는데요. Being lied 그러니까 수동태 형으로 만든 거예요. 비동사 플러스 pp. 그래서 비에다가 ing 동명사 붙여서 동명사 형을 만든 거죠. Being lied to. 거짓말 되어지는 거 정말 못 참겠다.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싫다. 내가 속는 거 싫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요. 그래서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싫어. 못 참겠어. 싫어. 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입니다. The next one is, I can't stand people cutting in line. I hate that. I hate that. And now people are much nicer. 그래서 I can't stand. 견딜 수가 없어. 참을 수가 없어. 못 참겠어. 뭐 하는 것을요. 그 ing 동명사가 왔는데, 이 동명사의 의미상적으로 people을 앞에다 넣은 거예요. People cutting in line. 아, 새치기 하는 사람들. 사람들이 새치기 하는 거 못 참겠어.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. 못 견디겠어. 정말 싫다. 라는 걸 표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. That's it. We're done. 네, 오늘 여기까지네요. 32 day 32에서 또 뭐 하는 게 또 싫은지 그런 패턴들을 또 알아보도록 하죠. Bye, guys. Bye, bye.